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세임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 4절 1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제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섬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 507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것을 붙들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는 프로테스트하면서 나온 것인데 의식 중심인데 우리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항상 대표기도 할 때도 보면 설교하는 분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오직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단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스 3장 4절 말씀 참 좋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말씀을 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좀 외우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보면 다 하면 좀 부담이 되니까 God is the builder of everything 보이세요? 노란 글자로 되죠 God is the builder of everything 우리 다 같이 유창한 영어로 시작 God is the builder of everything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군요 God is the builder of everything 모든 건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저 everyth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국말에는 만물로 되어 있는데 everything 그 everything이 뭘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냐면 My life 내 인생의 빌더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인생의 방향 첫 번째라면 오늘은 두 번째로 인생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으시겠어요 저 everything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everything 안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 everything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도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실 때 지금도 비가 오나요? 지금 비 와요? 지금 비 안 옵니까? 비가 그쳤어요 이제 벤쿠버는 비가 오면 쌀쌀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좀 추워지면 한국에서 어렸을 때 그 겨울방학에 대한 경험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 방학은 굉장히 즐겁잖아요 방학하는 날은 정말 기대감이 있어요 한 달 동안 뭐 하면서 지낼까? 학교 안 나가는 것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숙제를 까마득하게 잊어먹어요 그러다가 계약하기 3일 전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력이 있어요 오랫동안 연마된 실력 3일 만에 일기를 그냥 한 달치를 다 써버리잖아요 3일 동안에 그런 실력을 우리가 방학 때마다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할 때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반감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면서 이렇게 흰 종이를 주잖아요 그 흰 종이가 뭐예요? 이건 절대 비밀 보장하지 않도록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적표 아니겠어요? 성적표를 받으면 다 부담이 되잖아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런 분이 있으면요 그런 분들은 저기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좀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나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어?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또 하나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 성적표는요 내 머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실력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세웠는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인생을 건축해 주셨는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적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성적이 마음에 안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는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그 성적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파이널의 성적표 잘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0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데 내 머리로 내 어떤 생각으로 내 마음 내 계획으로 내 혈기로 세워가는 그런 인생의 집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생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 같다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26절입니다 26절은 뭐냐면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 위에 지어야 되는데 말씀에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내가 심지어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험, 실현,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 그게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세우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인생을 나눕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 인생 앞에, 여러분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으니까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 말씀의 원칙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매일매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혈기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에요 사울 왕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가죠 그런데 아들 요나단인데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다윗을 지켜줍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역해요 그런데 아들은 순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전쟁터에서 같이 죽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죽는 거죠 아들 다윗은 자기의 청춘, 젊은 그 청춘을 꽃피워 보기도 전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청춘에 가기보다는 죄를 지어도 화려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언뜻 대화 가운데 생각나는 책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눴는데 오늘 그것을 좀 잠깐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하는 책은 영국의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 보금주의의 아주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88세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에는 그 인생의 진짜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유언과 같은 그런 책인데 거기에 Radical Disciple이라고 하는 것은 Radical이라고 하는 것은 급진적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급진적이라는 것보다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근본, 말씀, 지혜 이런 거죠 그러니까 Disciple 제자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플러럴리즘, 더원주의 또는 상대주의, 물질주의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이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버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정말 잘 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안 벌어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 돕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도 돕지 못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건축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뭔가 할 때요 재정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 사단이 교묘하게 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복주의로 흐르게 하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뭐냐면 목적이 나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 우리, 나, 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반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꽉 틀어막고 있어요 사회 바다가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복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물론 복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 복은 축복, 블레싱, 축복은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주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가난해질 지언정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요나단처럼 젊어서 죽을 지언정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적이 없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들 제자이죠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보면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말합니다 산 돌이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궁금하기도 해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 있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살 수 있어? 그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여러분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 교회의 성도라면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버림받을지언정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한국 TV를 보는데 옛날이에요 우리 전에 한국 TV를 보는데 연예인들이 나오면 저는 연예인도 얼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전에 봤던 사람인데 다른 데 나오면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전혀 이렇게 잘 분간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TV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서로 막 담아대하면서 얘기하면서 깔깔대고 막 웃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행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우 이렇게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깔깔깔깔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같은 병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병원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같은 병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은요 정말 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저는 그런 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5자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회는 쥐어 짜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이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여기에 왔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는 거 신경 좀 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주님 만나시는 거 신경 좀 쓰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 만나는 거 신경 좀 써야죠 정말 신경 안 쓰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신경 안 쓰는 것은 뭐예요? 나 주님 안 볼 거야 주님 안 볼 것처럼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의 성품의 인생을 맞춰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닮아 가십시오 아멘 아멘이세요 주님을 닮아 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적어도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은 가슴 뭉클해지는 운동선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어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국선수하고 일본선수하고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전 유도 결승전 붙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선수하고 일본선수하고 붙었는데 제가 입장을 하는데 마지막 파이널을 하기 위해서 금메달 결정 금메달 은메달 결정하기 위해서 일본선수가 다리를 쫄득쫄득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발목을 다쳤어요 이 둘은 그 이전 대회에서 서로 결승전에서 붙었던 사람들인데 그때는 일본선수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선수는요 지난 대회 패배를 서력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다리까지 쫄득쫄득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선수는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한국선수는 그 상대방 선수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다리만 걸면 되는데 다리만 치면 때리는데 계속해서 업어치기만 시도합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버려요 심판이 좀 판정에 좀 애매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름다운 패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이 한국선수가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졌어요 다리를 하나도 약점을 공격하지 않았으면서도 실력이 모자라서 졌어요 다음에는 내가 더 기술을 연마해야 할 것 같아요 금메달을 딴 선수는 이겼으면서도 환호하지 못했어요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도 절대로 웃지 못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무사도 정신을 보여준 한국선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한국선수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름다운 패배를 선택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금빛보다도 더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아요 깨끗한 패배입니다 가슴이 뭉클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떠들면서도 상대방의 약점만 공격을 해요 그리고 찬송을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떠들지 않아도 나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나 좀 닮는 제자가 되면 좋겠다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졌다 그래요 이 사람은 무엇을 짓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무엇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굉장히 가까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신학교에서 성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A폭격기 그러니까 시험만 맡으면 다 A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감옥이 있는데 그것까지 A가 나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그런데 그걸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면 그냥 패스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학교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무 보는 분이었겠죠 보니까 잘못 처리가 된 겁니다 나중에 번복이 되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의 동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것, 우리의 업적, 결과 이것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동기의 모티브를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영국의 귀한 크리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학생들에게 쉐이크스피어 작품을 주면서 이것을 읽어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이크스피어 같은 그런 작품을 우리 보고 쓰라고 하면 우리는 쓰지 못한다 읽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우리는 쓰지는 못한다 그런데 쉐이크스피어의 재능을 주면 우리는 쓸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신앙에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를 지고 가셨는데 십자가를 지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무궁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들은 지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맞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저는 받아들이냐면 너희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매일 성령의 전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요셉은 구약성경에 요셉은 죄 앞에 섰을 때 욕 앞에 섰을 때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회심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기도할 때 문제를 만나면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바울 성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집을 지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건축자가 하나님이신데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